네, 기리보이 씨의 무대는 자연스러운 그 자체라고요. 그냥 메이크업도 안 하고 그냥 모자 쓰고 그냥 안경 쓰고 그냥 뭐 동상복 같은 거 입고 막 가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가끔씩 트림을 해요. 공연 중에요? 네, 공연 중에 가끔씩 트림이 나오는 곡이 있는데 아, 트림이 나오는 곡이 있어요? 저 트림했어요 이러고 아... 그때마다 조절을 방구 꼈어요 이러고 음원에 하신 드라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노래만 하면 트림이 나온다고요? 네,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냥 중간에 멘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말을 못 해가지고 어떤 게임 하다 왔어요 이런 거 하고 오늘 하체운동 하고 왔어요 다음 곡 갈게요 이런 거 본인 일상을 그냥 얘기해요? 네, 그냥 일상을 얘기하고 신선하긴 하자 그런 식으로 하체우롭게 그냥 진짜 근데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친근함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카피춘은